내가 이거 비벼줄까? 내가 이거 해 봤는데 맛있어. 먹어봐야겠다. 상추도 뜯어먹어.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참기름도 제가 집에서 갖고 먹어요. 참기름도? 엄청 맛있어, 이거. 맛있겠다. 참기름도 해서 기름지구나.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어? 털털함과 건강함의 매력 급한함 배우 유희 씨. 사실 유희 씨가 저희 프로그램 처음 파일럿 할 때부터 전참치 나오고 싶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전참치가 딱 생기고 저한테도 섭외가 왔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제쳐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드라마, MBC에서 드라마라고 있어서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워낙 매니저랑 되게 오래되고 친한 걸로 알거든요. 아마 그 스탭들하고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가면 괜찮아요? 너무 털털해서. 지금 놀라겠지만 같은 메이크업 샵에서 만났어요. 진짜요? 올 때는 맨날 트레이닝보 입고 이렇게 막 털털하게 다니고. 그래도 이쁘지 뭐. 스탭들하고 오래됐어요. 너무 잘 챙기면 하니까. 유희 털털한 건 뭐 정평이나 있죠. 이따 나오게 될 매니저님 소개 한번. 아, 우리 영도는요. 우리 영도. 우리 강훈이 니냐? 우리 영도. 저희 영도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요. 시간 약속. 그래서 만약에 7시 픽업이다 그러면 6시 40분부터 와가지고. 누나 천천히 내려오십시오 하는 친구고. 사실 이 프로그램 제일 나가고 싶었던 거는. 굉장히 제 손마음을 다 얘기하는 유일한 친구거든요. 오. 매니저 친구 중에.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바로 하고 싶다라고. 아니 진짜 좋은가 봐요. 눈이 빛나. 우리 영도 얘기할 때. 이번에 보실 영상의 주인공. 매니저를 너무나 소개하고 싶어서. 전참실 출연을 기다리셔야 되는 유희 씨. 허영도 매니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희 씨 매니저 허영도라고 합니다. 더워? 어머 사랑 구수해. 되게 선해 보여요. 선해 보여요. 상춘 같지 않아? 네. 시골집 상춘. 매니저 유희 씨랑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누가 나와야지. 누나야? 누나? 실례지만 유희 씨랑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30살이고요. 누나가 33살인 누나입니다. 30살이면 91년생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저 이사님인지 알고.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얼굴이 오래가요. 누나를 제가 처음 본 어쨌든 애프터스쿨이라는 그룹으로 봤기 때문에. 어머나, 어머나. 야, 유희. 아이고. 이뻤어. 너무 이뻤어. 그때는 엄청 좋아했는데 매니저로 생각했을 때는 왜 형 같아요. 누나보다 형 같다. 형 같대요. 형 같대요. 형 같대. 일단 성격이 너무 털털해서 생각한 것보다 말투랑 옷차림 같은 게 엄청 남자였습니다. 새벽 3시 4번. 오늘 무슨 일인데? 매점이네, 매점이네. 매운 소스가 이렇게 많아. 매우 달시네. 기럽지가. 귀도 크니까. 영도야. 새벽에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고? 거짓말. 에이, 참 멋진다. 삶에서, 삶에서 받다 차림이 안 세. 천삼 씨 의식 좀 했죠? 집에 있는 옷 중에 그냥 가장 좀 안 꾸민, 꾸민 듯한 옷을 입었는데. 꾸안 꾸안 꾸? 너무 꾸몄어. 근데 진짜 쌩얼이거든요. 민낯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얼굴 꾸밀 생각나는 옷을 계속. 네, 모호스로. 하이하이. 오늘 웬날로 추리닝 안 입었습니까? 웬날로 추리닝 안 입었습니까? 오늘 다른 스케줄 가잖아. 일단 옷차림이 약간 추리닝을 다 입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한 개에 꽂히면 약간 깔빌로 사는 누나 섭섭성? 꽤 동네 형 것 같지? 저 제일 많이. 아, 가져왔어요. 나온 사람에 나왔던, TV에 누워있던 모습을 잘 엉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참실 촬영한다고 했고 나갔지 않았습니다. 그래, 의식했네, 전참실. 나 이거 샀어. 옛날 과자. 맛있겠다. 보리과자. 아니, 우리 스태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뭐? 왼쪽이 아이스박스 맞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어디가 좋나? 정동진을 가. 정동진. 정동진을 가야지. 와, 차로 가면 오래 걸리는데. 이야, 이제 아침에도 휴게소 가겠네요. 기대합니다. 정동진. 맛집 찾아봐야죠. 바닷가 쪽이니까 배랑 뭐 이것저것. 아, 나 배 너무 좋아. 내가 그래도 어제 화보 찍는다고 적당히 먹었어. 냉모밀이랑 카레랑. 맛있게 먹었네. 돈까스 반. 찍기 전이라고 제가. 그걸 다 안 먹었는데. 그래서 6시에 먹었어, 6시에. 소화다 될 시간에. 잠깐만. 여기 위여? 비워? 지금? 아, 비운다. 옷이랑 헤어 매일 거 어떡하냐? 아, 그러고 보니 영도 너는 나 화보 찍는 건 처음인가? 그렇죠. 너 나 화보 찍는 건 처음 보는 거네, 그렇지? 그렇죠. 나 또 화보 찍으면 또 다르다이. 다르다이. 나도 완전 다르다이. 다르다이. 영도야, 근데 너는 왜 누나한테 예쁘다 안 해줘? 아, 쟤가 언제 또 하랍니까? 그냥 씁니다. 맨날 이러잖아. 그게 최고의 칭찬이냐? 그리고 내가. 그 나 세미노스 쪽일 때. 들어오라고. 넌 괜찮다. 내가 너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왔던 거야? 부끄러워서 어찌 들어가요, 여기는. 맞아. 아니, 매니저 보고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촬영하는데? 네. 걔가 뭡니까? 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진짜? 제일 약간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니저로서. 예쁜지. 어떻게 잘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남매구나. 남매네, 남매. 남매네. 남매가 아니라 형제다, 형제. 형제. 부끄러워서 어찌 들어가요, 여기는. 아니, 근데 영도야. 너네, 너나. 넌 봐도 상관없다고. 넌 봐도 상관없다고. 대단하다. 그 예능 갔을 때는 막 내 옷이랑 다 봤잖아. 그렇죠. 아니, 예술로 봐야지. 제가 형이 있는데 저희 형보다 누나가 더 형 같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신욕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이었어. 네? 반신욕이요? 어. 반신욕도 하십니까? 화보 전달은 하지. 이 정도 잘 쓰세요? 이 정도 잘 쓰세요? 이 정도 잘 쓰세요? 나 씻어. 나 잘 씻어. 야, 근데 진짜 형들한테 하는 얘기를 한다. 형 씻었어요? 잘 안 씻는 건 저랑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유일한 공통점. 네, 공통점 안 씻기. 아, 근데 이거 비 안 그칠 것 같은데. 여기 너희 알아? 이거, 이거? 아... 근데 새벽 3시에 어떻게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떠들 수가 있어요. 난 그것도 신기해. 제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좀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전 또 좋아서. 확 얘기하고. 진짜, 진짜 안 지치는 타입이거든요, 사람이. 안 지치고 계속 막 노래 부르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좀 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피곤합니다. 아, 저는 사실 아버지가 이제 운동을 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체력이 좀. 체력이 좀. 체력이 좋죠. 그리고 제가 맨날 보면은 새벽에도 쨍쨍해요. 맨날 너무 신기할 정도로.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네. 나 또 습관적으로 지금 머리 똥 틀고 해요. 화보를 가는 중이어서 머리도 못 묶고. 아, 머리 묶고 싶어. 진짜 똥머리 확 틀고 싶어, 진짜. 뭐라고요? 아, 왜 이렇게 똥똥거려, 아침부터. 아니, 머리가 너무 걸리적거려가지고. 한번 좀 해볼까? 라이브야? 아, 라이브를 해? 어, 좀 해볼까? SNS를 켜서 라이브 방송 같은 건데 매일 출근길 아침마다 팬들과 소통을 위해서. 진짜? 약간 모닝콜처럼 모닝 라이브. 너무 좋다. 좋다. 대단하다, 쌩얼로. 민나서 가지고 가? 이거 좀 발라? 피비라도 바르는 게 어떻습니까? 딱 피비 없는데? 왜. 여기 있는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쌩얼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립밤 없죠? 내가 있을 리가 없지. 야, 립밤 눈이 안 갖고 다녀?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저렇게까지 퍽퍽퍽 찍어요, 원래? 세게 두려야 돼, 원래. 어, 이래야 흡수가 돼. 끝! 한 거예요? 많이 달라졌을 거야. 이목구비가 워낙 커서. 비포? 애프터. 애프터. 그냥 유희 형이. 저는 쌩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왜 저렇게 말하지? 나 완전 메이크업이라고? 진짜 그게 뭐예요? 풀매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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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은 누나가 안 꾸민 모습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 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화면을 보면 아니까. 영도님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영도야, 이렇게 화내죠. 운전 중이니까. 이렇게. 아, 팬서비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마스크 꼭꼭 끼시고. 화이팅! 끝! 점점 많이 와, 너. 응? 아니, 클렌징을 저렇게 닦아요? 아니, 뭘 화장을 했다고 그렇게 닦아요? 지금 뭐 세수하듯이 그냥. 나 입에 짜장 닦는 줄 알았다. 눌러붙은 벽지 뜯는 줄 알았어. 맞아, 맞아, 맞아. 눈 심지어 눌러붙은 벽지 뜯는 것처럼 얼굴을. 보는 나도 딱 없던데, 얼굴이. 마음이 시원해. 지우면. 네, 네. 그럼 오늘 녹화 끝나고도 바로 지워요? 바로 지워야죠. 그것도 나랑 똑같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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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씨는 평소에 운동만 가고 늘 피부과 예약을 통해. 예약은 잡아놓고 취소한다. 예약은 잡아놓고 취소한다. 이게. 근데 관리를 거의 안 받아요? 어. 뭐 다음 주에 촬영이 있으면 저도 이제 피부과를 예약을 하는데. 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 촬영인데 오늘 간듯. 뭐가 되게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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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로 취소를 해요. 고통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나가서 레이전을 뜨는데. 되게 좀 한 6일 후. 제가 6일 후에 나갈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취소해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5일 후에 예약했는데. 아무래도 안 갈 것 같다. 아, 네, 네. 유희 씨 처음에는 아, 진짜요? 이러셨는데. 몇 년 되니까. 아, 네, 네. 다음에. 아, 놀랍게도 피부과도 같은 곳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통과도 안 통했어요. 왜? 왜? 무슨 얘기야. 맞아. 무슨 얘기야. 같은 때 말하고. 신기하네. 어머. 진짜로요? 지금. 무슨 포인트네. 병통점이 많아. 오, 많이 온다. 괜찮아. 우와, 여기 또 어디야? 여기 뭐야? 건물? 촬영장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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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 스태픈들. 우와. 우와. 밝다, 밝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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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친하면 엄청 막 틱틱거리고 더 오히려 더 안 친하신 분들한테 더 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세수 한 번만 하고 있을까요? 너무. 저 세수 한 번만 하고 오겠습니다. 아,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인테리어 아니야? 저거 작품인데. 아니, 제발 갖춰진 데서 세수하면 안 돼요. 제발 갖춰진 데서 좀 해.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변신할까. 그치, 그치.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어? 다른 게. 다른 게. 바로 주워주십니까? 가서 또 화보 찍어야지. 우와. 우와. 빛이 나니까. 그거라 재미있겠어, 메이크업 하는 맛이. 영도야. 나 좀 예쁘냐? 진짜 피 어떡하냐. 나 오늘 이별한 콘셉트이래. 이별을 해가지고 바다에 혼자 온 거래. 오늘 콘셉트가. 사연 있는 여자래, 나. 오늘 사연 진짜 많죠? 사연 있는 콘셉트. 왜 할 말 있어요, 영도야? 없습니다. 비 어떡하냐, 진짜 이거. 비는 동풍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동해안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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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저거 큰일 나지. 우와, 저거 타도다. 쓸려가는 거 아니지? 큰일 나요. 철학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무섭어. 손으로 갈아주는 유희. 우리 수건이랑 다 어디 있어? 가방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방 촬영하는 동안 비가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그치고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여기서 할게요. 패션하고. 세울게요. 오, 너무 좋다. 오, 키도 크니까. 가을 거예요, 가을? 네, 약간 타로를 본 거여서. FW 6.1. 그런데 멋있다. 오케이. 오케이. 왜 눈만 좋았지? 그런데 너 쓰고 있어. 네, 네. 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쓰라고. 비켜. 아, 찍을 때. 찍을 때. 찍을 때. 나와, 나와. 빨리 나와. 여기서 할게요. 네. 혹시 강훈 군도 촬영하면서 비에 맞거나 물에 들어가나 이런 촬영한 적 있어요? 그때 한겨울에 찍었던 적이 있는데 찰수차 막 그런 거. 아, 찰수차. 찰수차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뜨거운 국물. 끝나고 뜨거운. 중경 배운 거 같아, 중경 배운 거 같아. 많이 먹는 건 순댓국 내장탕 같은 거. 엄청 좋아요. 맛에 살수차 맞지? 진짜? 그냥 아재 입맛이에요. 급식 먹을 때는 그런 거 안 나오잖아. 내장탕. 초등학교에서는. 네, 약간 저랑 애들이랑 입맛이 다르니까 약간 너무 힘들어요. 교장 선생님 보고 있다면 이런 메뉴 좀 해주세요. 급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 이런 학교에서 급식 나오고 싶어. 나왔으면 하는 거. 선지국. 선지국. 그래. 이런 거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출발. 이런 날은 되게 부담되는데 내가 잘해야 빨리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비가 그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뒤에 파도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우와. 잘 모르겠어. 좋네, 이거. 저 파도랑 너무 잘 어울리네. 두 사람 한 번만 뛰어주세요. 평상제도 저렇게 약간 좀 먹먹미가 좀 있나 봐요. 저요? 네. 입술에 약간 이빨에. 작아서 벗기는. 많이 껴. 진한 거다. 내 이빨을 다 보여주고 뭐 꼈나 봐봐. 이러면. 됐어, 됐어. 지금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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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신비로워. 여기. 언제 한 번 맞아보겠어? 어떻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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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지? 배우분들이 지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눈어가 더 신나하고 밝아야 이제 분위기가 살겠구나 싶어서. 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되게 축 처지는 게 싫어요, 저는. 뭔지 알아. 나도 뭔지 알아. 네, 됐습니다. 오깔. 오깔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몇 분 사는 거. 밥 좀 먹고. 밥 좀 먹고. 아니, 몇 분 사는 거. 밥 좀 먹고. 밥 좀 먹고. 밥 좀 먹고. 식사하시는데. 여기 식사를 하시는 거. 같이 드시는 거죠? 같이 드시는 거죠? 여기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기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여기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특유한 영상이다. 여기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 너무 괜찮아요. 저 원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에서 선생님이 사이.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KBS에서 했던 드라마. 하나 뿐인데.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근데 데뷔한 지 11년 됐는데. 아, 근데 어느 타입 나오는 거예요? 저 3, 4 다 나왔었는데. 가수, 가수 맞지? 네, 맞습니다. 가수라고? 였어요. 아니,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너무. 계속 자연스럽게 말하고 계시길래 사장님이라. 친화력이 갑인 게 거기서 나타나지 않나.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강원도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정말이요. 너무 정겨워가지고. 자, 여기 다니고, 어머. 감사합니다. 아니, 유희 씨는 처음 보는 민박집 사장님하고도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샵에 있을 때도 혼주분들이나 예비 신부들 계시잖아요. 결혼하시나 봐요, 제가 막 이러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샵에서 수근수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 느껴져요. 이러면. 저기서, 저기서 이러려고. 예, 예, 예. 가는데 여기서.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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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네네. 이제 신발 벗어요? 네.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갑잖아.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이제 춥겠다. 진짜 추웠어요. 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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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지금 방금 이거 베스트 컷. 여기 오리야, 여기 오리야.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약간 잔머리가 매력있어. 약간 여자 무릉사자 같다, 약간. 여자 도깨비. 아, 너무 멋있다. 우와, 멋있다. 도깨비 같아. 이렇게. 어우, 주저앉는 컷이에요. 살이 눕고 싶다. 내 몸이 점점 누울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을 이렇게 구부릴까? 좋지? 어. 오케이. 우와. 멋있다. 고개 조금만 더 드릴게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미안해요, 빨리 찍을게. 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바로 뒤까지 안 나왔네. 다시 한번 고개 한 짝만 친업할게요, 약간. 턱 한 짝만 줄게요. 좀만 더. 네, 됐습니다. 마지막 한 달! 아우, 멋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빨리 나오기나 해요, 뛰지 말고.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간다. 왜 뛰었어? 한 것 같아? 아이, 좀. 엄마인 줄 알았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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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이랑 회랑 막국수랑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할 때 못 받은 미소네요. 나 혼자 살 때 촬영할 때 그 독도 같이 찍은 거예요? 맞네. 잠깐만.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여기서 매운 소스에 드시네. 내가 크게 따라갈게요? 네. 근데 우리 팀 다 매운 걸 좋아해서. 영도 빼고. 영도야. 진짜 맛있어요. 우와! 아, 맛있겠다. 음! 엄청 맛있어. 내가 이거 비벼줄까? 내가 이거 해 봤는데 맛있어. 그냥 먹어봐야겠다. 상추도 뜯어. 우와! 우와! 너무 매울 것 같던데? 이거 참기름도 제가 집에서 갖고. 참기름도? 엄청 맛있어, 이거. 맛있게 궁금하다. 아, 맛있겠다. 참기름도 봐. 참기름도 봐. 참기름도 봐서 기름지구나. 맛있겠다. 아우, 야, 야, 야.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어? 응. 맛있어, 진짜. 아, 행복해. 나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괜찮아. 네. 맛있어, 알았어. 보기 좋은лов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